에어 에어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포스타입니다! 알록달록하네요 예예 알록달록해 오늘 우리 여기 음은지 아는 사람! 몰라요 바로바로 모나올림픽을 할 거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이제 개인전이 왔습니다 아... 많이 기다렸어요 개인전 제 숨겨둔 개인 기량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항상 그랬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디 잘해봐요 왜요? 왜 웃어요? 형, 열심히 형, 일회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꼴스텍이요 지금부터 신경전 들어간 건가? 오케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입니다 네, 저는 제 본 실력이 오늘 50%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죠? 그럼 진짜 반밖에 안 가요 혹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깔아두는 거죠, 내가? 아, 그래 그게 부엄 중요하네 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아, 여기는 이길 자신이 없다 그래도 최선 다해봐 짚밟을 자신이 없다고 알아서 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멋있는 모습 감성, 감성 1등은 필요 없고 멋있으면 됐다 과연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이어폰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꼬여 있어요 그거 건들시면 안 돼요, 지금 추워서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어어 어어어 왜요? 왜요? 하시면 안 돼요 저거 땅이다 형 저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종목으로 왜 채택이 됐냐 인내심과 집중력을 테스트함이기 위하는데요 과연 이 이어폰 주풀기 이 종목으로 1등을 하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아 너 옆에서 웃지마 나 평상시 유지하고 있는데 어 잠깐만 안 돼 어? 하지 마 야 어? 틀려진 거 같은데? 오지마 너 야 이리와 너 오지마 너 오지마 상관 반대 갈래? 아니요 짠 짠 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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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껏 실껏 아니야 아니야 어? 저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아 진짜 이거 실격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이거 진짜 적당해야 돼 어? 아 이거 어떻게 실격이에요 1등 라인에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넘어진 거예요 멀쩡한데 갑자기 강성이가 1등이래요 박수 박수 빨리 빨리 강성아 결국 이게 세리머니 샵이네 뛰어 1등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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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섭네 아 무섭네 아 무섭네 어릴 때부터 관련된 이 이어폰으로 제가 아주 또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또 풀려면은 멤버들이 모르는 요령이 있는데 처음에 끈을 팍팍 풀어줘야지 이게 바로 풀리는데 아직 좀 신입생들이라 잘 모르네요 국가대표 엘리트로서 한 번 더 기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다들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죠 어 주승아 어디야? 나 여기 지금 촬영 중이야 이따 전화할래?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아 형 미안해 잠깐 전화할게요 아 진짜 재미없다 아 뭐 죄송합니다 눈 가리고 타자치기 타자치기 네 어려워요 종목입니다 눈타치 눈타치 종목인데요 눈타치 이제 사실 어 내 거 꺼였어요 아니 그니까 잠시만요 그 그니까 일단 멘트부터 하고 네 네 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당연하죠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 가볼까요? VCR이요? 저런 단어가 있어요 잠시만요 박이박이 자돌박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비읍에 첫 번째 손가락 갔다 이렇게 박이박이 자돌박이 야 박이박이 자돌박이 야 야 씨리 누구야 씨리 누구야 씨리 야 얘 빅센 있어요 아 끝 뭐라 했어 너 진짜 30 글자 있어 아 이제 실력이 드러날 차례예요 준성이요 레전드예요 왜 아 뭐야 아니 너 뭐야 야 빨리 봐봐 뭔데 봐봐 음성인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음성인식이 아이구 살고 있어가지고 긴장되고 서있고 저는 근데 이거 박이박이 자돌박이 보고 나면은 뭔지 바로 알아요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아 진짜 비슷해요 이거 봐봐요 봐봐요 그냥 보여줘 어 비슷하네요 진짜로 자시잔리 퍼 두짜리 뭐가 비슷하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o 제가 보고 해도 magazz secre다 이거 아니 아니야 나도 몰라 근데 진짜 장은 magazz Celine 했네 이거 비슷했네 박이박이 처동박이요 수현이 형은 박막티? 뭐야 무슨 티예요 형 박막티 박막티요 박막티 쇼미 읽어봐 AAX key A 타 A A D 약간 에러 코드 떴을 때 약간 그 느낌인데? 네 오케이, 마지막 차분히 쳐야 돼, 차분히 차말밭 차돌자기? 차돌자기 역시 신세대네요, 신세대 역시 공사 년생이다 확실히 신세 카이다 젊으면 달라 역시 공사 년생 확실해, 그냥 근데 우리 다 틀려, 팬서들 아니야? 이거는 다 쉬워 이건 안 되지, 이건 맞춰야지 이거 진짜 할 수 있어 어? 어? 아니, 맞다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오, 뭐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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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진짜 애 되게 좋아하네 어? 준성이는 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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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준성이는 못 믿어요, 일단 실례성을 이거 비교가 돌려보면 알아요, 이거 진짜 오, 깔끔하네 진짜 깔끔했어요 좋네요 강성 씨 보여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준성이 형 갈게요 아, 아,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은 맞겠지 하고 다섯 번 쳤는데 한 번이 안 됐네 네 그러면 될 거 갈게요 될 거 같아요, 이 형은 아, 까비, 와 너무 아깝습니다 오, 수트나인 오, 수트나인 했어요, 수트나인 수트나인 수, 수 오, 수트나인 오, 뭐야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됐네? 100점 자, 오르트나인이요 본인만 성공한 줄 아는 오르트나인 오르트나인 까비 빈스 여주 다진 여주 다진 맞아요 이윤 다진 너는 뭐야, 이윤? 아, 진은 맞은 거 같은데? 와 나디 나디 그럼 맞춘 사람이 둘이네요 두 명이 펀드로 먼저 치고 나옵니다 각오 없습니다, 그냥 이 형 까짓 거 그냥 그냥 까짓 거 날려버리겠습니다 각오에 없어도 충분하다 이선제합 됐쥬? 아니, 저는 뭐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겠는데 잘해봐요 손 좀 녹이고 바다에 앉아 쓰세요 아니, 근데 그 첫 번째 그 아니, 뭐 좀 하세요 저, 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기 범비 아기 범비 아니죠, 아기 범비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사예요 어 아까 봤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다 본인 선택이에요 다 쳐지긴 했어요 둘 다 솔직하게 공정할 기회를 줄게요 바꿀 사람은 바꾸세요 바꿀게요 그럼 말해주는 안 되죠 진성이 자신 있나 보네 됐습니다 나 지어줄 사람 나 이거 손가락만 놔주라 그 오른쪽 손가락 지운 거 있으면 놔주라 지우려고요? 전 다 했어요 지웠어요? 둘 다 지웠어요? 왜요? 와, 너 이 엄청 쳤어, 이 자신을 믿지 못했어 그만해요 됐어, 이제 끝 아니 형은 흔들려서 진 거예요 잘 썼던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벗어줬어요 안 돼, 벗어줬어요 원래 준성이가 다 맞고 수현이 형이 틀렸었는데 네 형, 자신을 믿으라고요 아, 심리전에 대해서 좋네요 아, 야이 범비라 했는데 야이 범비 아, 처음에 준성이가 맞게 했는데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완벽하게 정확하게 형 타신 거예요 형, 중심은 잡아요 이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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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이제 혼자 했으면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옆에서 우진이가 좀 많이 도와준 거 같습니다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만 남았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나뭇잎 던지기 게임 네, 저기는 나뭇잎을 던질 거예요 이거 나뭇잎은 어떻게 정해요? 왼쪽에서부터 1번 네, 왼쪽에서 디테일하게 들었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1번부터 2번 왼쪽에서 1번 근데 혹시 저 아직 안 봤는데 저랑 바꾸실 분? 안 봤어요? 몇 번인데요? 몰라요 아니 이미 봤어요 저 바꿀게요 저는 럭키 세븐 뽑았습니다 저는 6번을 뽑았습니다 4번 4번 갈색 네 프린스랑 바꿨습니다 1번 1번 뽑았습니다 2번 아 2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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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여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야 엄마 하지 마라 3번입니다 3번 저 5번입니다 아 맞았어요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야 해요 바람은 운이에요 바람에 맡긴다 오 뭐야 오 선방했어 너무 잘했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일단 고고 이거 혹시 한 번 맡길 기억 없어요? 네 고 1번 3 2 1 오 오 오 선진이 형 탈락 선진이 형 탈락 3번 3번 도전하겠습니다 에이 프린스 되게 이거 원래 제 거였어요 푸지 않아 부수지 마세요 그럼 안돼 뭐야 뭐야 어 이거 제가 푸신 거 아니에요 어 네가 푸셨잖아 야 이게 강좌 제가 푸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좋을 수도 있어 형 중위에서 도전 도전 4번 저 4번입니다 저 되게 안 날아가고 같이 생겼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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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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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요 형 어점이 졌어요 내가 쟤네도 얼마나 자랑자랑 볼라고 아 아 4번 레인 최준성 하나 둘 셋 오 아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프린스가 지금 1등 하고 있어요 저 무시하지 마요 안 좋게요 안 좋게요 2번입니다 저는 저기 문 밖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 오 사물이 없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근데 손밟았어요 맞아 손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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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야 돼 아니 뭘 한 번 더 해 하나 둘 셋 아 아 형 형 한 번 더 해봐도 돼?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재미로 이거 표창도 아니었는데 근데 진우코 뭐야? 플라스틱이야 저거 안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꼴등 여기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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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나뭇잎 던지기 1등은 바로 오 오 이제는 의외다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나뭇잎 잘 던져가지고 오 말했지 내가 너 도와준 거나 싫어요 프린스 씨 좋겠습니다 이력 이력서에 고스나의 미니게임에 나뭇잎 던지기 우승자 나뭇잎 던지기 감사합니다 이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 이제 면접 보잖아 면접관이 이제 프린스 씨는 나뭇잎을 잘 던지게 해요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오 오 세레모님까지 네 나뭇잎 던지는 거 우승했습니다 오 예아 이거는 나무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는 제 손 때문에 오 예이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 2, 3, 4 2, 3, 4 나 이거 다 골랐어요 가볼까요? 이거 봐요 여러분 다 주워 왔어요? 어떻게 줬어요? 이거 봐봐요 야 마지막 입사야? 소... 소님 한 가닥만 하면 좀 정 없을까 봐 두 가닥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더 나빴어요 어떻게 넣었지 진우가 줬어요 저 음 음, 여기도 사악하네 여러분, 꽃을!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진이도 이게 육포인지 프린스, 저 다시 한 번 믿을래요? 싫어요 챔피언 3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뭇잎, 나뭇잎 짜서진 챔피언에서 이것도 있어요, 이거 쓰시려면 쓰세요 한 번 던져볼게요 뭐 하세요? 저 있으면 싶어요 저 이거 할래요 그럼 이제 한 번 던져볼까요? 빨리, 빨리 합시다 갑니다 오 제발 두 번째 알아서 할게요 코치님, 약간 팁이 있나요? 이거요 자, 이게 보시면 팁이 뾰족해요 그러면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뾰족한 쪽으로 던져야 되겠죠? 딱딱하지 않아서 판 thought을 생각하면 다 할 거예요 오, 기대된다 역시 말은 잘해요 진영이 형은 이렇게 던져라 말고 잘해 진영이 형은 이렇게 던져라 말고 잘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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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잠깐만, 잠깐만, 아스타 안 돼 아, 잠깐만 어, 어디에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프레이스 갈게요 너 재능 많고 펼쳐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잠깐! 뭐가 잠깐이에요? 아니, 절대적인 무게로서 찾아갔는데 뭐가 잠깐이네요 심지어 이거 진짜도 아니에요, 가짜 코시예요 야, 프레이스, 실격이야 아, 진짜 최종 우승 2심 자, 우승자는 2심 이야 아, 세리모니 한번 보여주세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웃음이야 총 세 가지 종목을 이제 거쳐서 최종 우승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 저도 우승을 노렸지만 우승을 못 해서 너무 아쉬워요 오, 노렸어요 형, 그냥 1차 탈락인데 이거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안녕